펑커원, 펑커원, 펑커원 특강 지난 시간에 베토벤을 끝내고 오늘 슈베르트 쇼팽 리스트까지 쫙 가려고 했는데 베토벤을 하다가 그냥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오늘 전반전에 베토벤의 후기의 삶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 나누고 그리고 낭만주의로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낭만주의가 주로 1820년대 이후에 음악 사조를 많이 말을 하는데 우리 예술사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낭만주의는 사실 18세기 중엽 1750년, 60년대부터 태동의 기미를 보이다가 계속 19세기에 특히 다양하게 변주가 됐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낭만주의를 예술가들의 초췌한 풍경, 초췌한 모습 정도로 이미지만 인상적으로만 보면 매우 곤란하고 매우 곤란한 정도나 틀린 얘기가 되고요 낭만주의 그러면 예술가들의 핏기 없는 행동 여리여리한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소리 듣는 거 이런 정도를 낭만주의로 하면 굉장히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토벤이라는 사람 자체가 낭만주의의 문을 연 엄청난 사람인데 베토벤의 인상이라든지 생김새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상주의적인 차원의 낭만주의하고는 하등 거리가 먼데 말년의 양식이라는 글씨가 있을 겁니다 레이트 스타일 해서 특히 피아노 소나타 32번 이 피아노 소나타 32번 이거는 뭐 엄청난 의미가 있죠 의미가 한 100가지쯤 된다면 99번째의 의미는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숙제였다는 겁니다 숙제 해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숙제 이렇게 잘 안 해오시네 듣고 이게 오늘 수업에 가야 되는데 이 피아노 소나타 32번을 특히 말년의 양식의 대표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도르노라는 사상가 그리고 에드워드 사이드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말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년의 양식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었는데 아마 그 책을 냈던 마티 출판사에서 아마 에드워드 사이드 전집으로 리뉴얼하면서 아마 책 제목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또 검색 세계 1위의 나라니까 에드워드 사이드 말년의 양식하면 관련 논문이나 책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예술가들이 말년에 이르면 이를수록 사회적 권위와 그 자신의 완성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굉장히 잘 하게 된다 아주 원숙한 누가 들어도 품이 있는 그래서 저 동서남북의 남녀노소 모두가 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지당하신 말씀 같다 아주 품이 있고 아주 격조 있고 그래서 사회의 완성을 더 추구하면서 자기의 완성까지 도모하는 그런 썩어빠진 애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술가들이 그런 욕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술가의 격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죠 뭔가 그럴 듯한 얘기하고 폼 잡는 얘기하고 격려하고 다 이루었다라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이럴수록 예술가는 사회적 권위와 자기가 지은 권위 위에 앉아 있으려고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물론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를테면 안톤 체홉 같은 작가를 예로 들면서 모든 예술가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회적인 완성 위에 자기의 완성까지 도모하려는 이런 아주 풍부한 작품 세계 이렇게 해서 만년에 이르러서 정말 총체적으로 완성된 작품 세계 인격이야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거니까 인격 말고 아주 격조 있는 완성된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예술가들의 만년에 이룬 예술가들의 목표고 그걸 이룬 사람으로 채홉이라든지 이런 몇몇 사람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전통의 권위 자신의 권위 여기에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국민 작가 국민 예술가가 되려고 개펌을 잡다가 다 쓰러진다 진짜 예술가는 당대의 삶의 조건이 허락하는 최후의 한 순간까지 새로운 경지 새로운 길 아무도 못 가본 길을 가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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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 더 내딛는 위험한